아니 뭔데 이 ㅅㅂ 요즘 다 했고야 이 ㅅㅂ 아이들 좀 죽어? 사리가 어시 질려고 오냐? 리신은 보너스 줄려고 와버리지 던져버리기 리신 울어버리기 사실상 여기 구간은 보겸이 그냥 쥐었다 폈다는 그런 구간이었어 여기 재즈 짜는 구간이었어요 진짜 왔어요 왔어요 보겸이가 왔어요 탈이 무지막지하게 단단해버리기 아 뭐 여기 딜을 못 넣어 고구모는 뿅 야이씨 야 고구모 여기 딜 못 넣어 이빨 답답했으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기 쳐치했습니다 안죽을까 레넨 안죽을까 아마 아 아 부대부대랑 피시莫 못 컸어 탑도 2뎁 차이 이걸? 야 레넨이가 그건 좀 우레 아니냐 아무리 성배 아직 900원 잡았다 파악! 파악! 연예가 빨리 와라 연예가 빨리 연예가 빨리 그렇지 어시 60원 어시 또 아니였어? 잡았어 오우 깔끔하네 아프 뒤지는거지 사라져야지 cc기처럼 아프 뒤져야지 별수 있간디 우지매들 헬프 미쳤냐? 와아 우빈은 예측할 수가 없어 아우 수업 던지다보면 애들이 맞혀 아아 좋죠 우빈이이이이이 이거 운판 어우 야! 맵 좀 바이 제스야 맵 좀 바이 씨바 아우 아우 진짜 룰을 미쳤었는데 진짜 이 줄이 여기 까고 있네 봐주니까 잼나지 잡았어 잡았어 이 줄을 잡았어 이 줄을 잡았어 괜찮아 달 사기 같진 않고 전보단 쓸만해졌거지 뭐 스턴이 광어 스턴이다 깔끔하네 아주 좋아요 야 그 뭐야 형 미친 해주고와라 아니 뭔데 다 했거야 요즘 시바 아이들 좀 죽어 이 개세야 다 했다 아니 타이프를 왜 이렇게 잘 피해야해 와 열받네 진짜 진짜 열하래 내가 제라스를 자주 안해서 그런거일수도 있어 다 했다 바로 먹는 순간 암살한다 아이씨 억틱분 알아서 센스있게 해줘 지질 짜버리기 지질 짜버리기 욕이 아우 딸필 산것 같은데 저거 저 딸필 산것 같은데 아우씨 갓맞은 까지 나 헬프인줄 알겠네 공부 하도 빨라가지구 야 뒤를 좀 봐라 라스라스 야야야야 뒤를 좀 봐라 마크 좀 해줘 리심 좀 야 아 아니 투리님 진짜 이기적이네 불사도 있는데 아니 진짜 이기적이네 게임이 진짜로 좀 막아주지 좀 아 아 이거 좀 막아주면 안한데 이거 이기적인 게임 하시네 끝났네 오리아나 제라스 같은 약간 구형 AP 챔프들 같은 라바돈 선배 공업 게임 끝 음 자 추천 다들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아 아 일단은 미드 주력 챔프들이 제라스 오리아나 시즌 2,3 때 대세였던게 또 뭐했냐 미드 챔프 애들아 인기 많았었던거 오리아나는 거의 그냥 또리아나 또리아나 했었죠 오리아나 진짜 많이 했어요 럭스? 럭스는 좀 에니? 다이애아 그라갔스 질 거짓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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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 다이에나 이기 많았죠 탈론 다이에나 탈론 다이에나 탈론 다이에나 탈론 다이에나 탈론 다이에나 이달이 존나 많이 이달이 이달이 날리 추상 스킨이 어서와요 탈론 탈론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탈론 탈론 sebagai 탈론 동영상 탈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